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다음 번 더 여러분 안녕 안녕 너무 부었죠? 어제 짐 정리 다하고 7시에 쌀국수 컵라면에 햇반 반그릇에 지금은 6시 49분 아직 아기들이 자고 있는 이 시간의 틈을 다 애기겠다 그래도 아빠한테 맡기고 뛰고 올게요 잘 잤어 엄마도 잘 잤어 어이구 고마워 엄마 잘 잤다고 물어봐줘서 다 잘 잤어 오빠 40분만 뛰고 올게 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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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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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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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밥을 다 먹었으니 이제 쇼핑을 하러 갑시다 애들 치킨너겟 살까? 비비고 봐 죄송해요 연어다 이거 샐러드에 연어 하나씩 구우면 되겠다 애들 호우윗 윗판디살 엄마가 갈비 해줄게 이걸로 샐러미 샐러미로 크로커 만들고 샐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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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장아는 한 달 동안 안 봐도 돼. 끝. 고마워, 애기들. 장국이 끝. 시작. 오늘 하루도 끝. 쇼핑 끝. 짐으로 이제 가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. 그럼 정리들을 또 해야 돼요. 이제 다이어트 식품들도 샀으니 식단 이제 저녁마다 잘 해보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오늘 하루도 안녕. 안녕. 여러분 안녕. 저는 지금 오빠 친구인 로날드와 함께 이글리즈를 가고 있습니다. 거기에 골프장 코스가 엄청 많거든요. 근데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하나 있어요. 두 코트를 쓸 수 있는데 테니스 코트 예약과 코치님을 예약하러 지금 갑니다. 그래서 월요일날부터 이제 레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예약을 해보도록 할게요. 번 Jurgen 보증도 클럽하우스 메인 클럽하우스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갑니다. 스크 Aylin 스틱 Во 그랬어 어이겁네 autoDK vl7 여러분은 백아노파 정실한 방향으로 엘段식 내일은 에서 내 방향으로 만들고 저는 웅북 기념 웅북? 웅북 그때는 웅북 너리, 친구를 시켜주시지 모대일 언제가 열어버릴까요? 다시 눈을 기다려주시겠습니까? 자기 날 pot을 보장을 볼 수 있을까요? 에만 religious? 네, yes 만들기 아! 너리 와! 아! 메론, 달러 와! 아! 너의 2nd 아이를 보왔지 않나? 안 돼 우와! 간다! 엄마 간다! I need kailanganko coach! 아! 아! 몰라! 지금 코트는 가능한데 코치가 없어서 코치가 있는 코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. 두 번째 코트 가봅니다. Let's go! 여러분! 지금 왔어요. 자! 중요한 건 이제 남편의 허락입니다. 9,000페소! 10번! 10번! 10번을 9,000페소를 주는 거야. 8회가 23만원이거든요. 코트, 실내 코트까지 해서 해야죠. 뭐가 문제야? 12번을 10번을 10번을 받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